오늘 이 두 사람이 대결할 도전 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전 과제는 바로 이겁니다. 뭐죠? 진짜? 여러분 콜라와 사이다, 눈을 감고 마시면 맛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웬만한 미식가들도 거의 실패했다는 이 어려운 과제! 오늘 두 분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자, 여기 이 다섯 개의 음료수는요, 북극곰 콜라, 태극 콜라, 칠병 사이다, 스프 사이다, 탄선수 이렇게 다섯 개가 준비가 되어있는데요, 이 중에서 북극곰 콜라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 콜라 사이다 자주 드십니까? 문재윤 씨. 일단 뭐 잉크 한번 드립니다. 잉크 한번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콜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시장을 안 갔어요. 거기서 가면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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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게 콜라로 들려서 그것도 한때 시장을 끌어섰습니다. 죄송한데 눈을 좀 두 쪽 다 떠주시겠습니까? 네, 저 너 피곤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용진 씨는 콜라 사이다. 저는 뭐 그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콜라! 네, 기싸움이 대단합니다. 좋아하는 톤이에요. 자, 그러면 북극곰 콜라를 당연히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문세윤 씨가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용진 씨에게 저희가 특별히 아이즈원 찬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이즈원 나와주세요. 네, 지금 안대를 쓰는 원영 양이 우리 유진 양의 부침을 받고 나와주셨습니다. 하나하나 하는 순간 모두가 주목해. 아이즈원 미 아이즈원. 자, 이용진 씨는 가장 헷갈리는 음료수 중의 하나를 우리 원영 씨에게 맛을 보게 할 수 있고요. 원영 씨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즈원 내에서 우리 원영 씨가 가장 미각이 좀 뛰어나다고. 아, 원영 씨가 나오셨어요? 네네네. 지금 눈을 가려놔가지고 안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섯 종류 중에 단 하나. 북극곰 콜라는 단 하나입니다. 자, 과연 어떤 분이 승리하게 될지. 눈에 뭔가 들어가서 후 좀 해줘. 됐어, 됐어. 진정한 미식가 문세윤이냐? 아니다, 까칠한 미식가 이용진이냐? 지금부터 승자를 예측해 주세요. 저를 믿어주세요. 북극곰 콜라 맞히기 대결 결과는? 세윤 승, 용진 승. 둘 다 성공, 둘 다 실패. 용진 승입니다, 용진 승. 자, 결과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사람에게 운명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혹시 원영 양은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이길 것 같아요? 아, 저는 비록 이용진 선배님의 찬스로 나오긴 했지만 왠지 문세윤 선배님이 계실 것 같은데. 어? 자, 그럼 유진 양은? 아, 저도 먹방하면 또 문세윤 선배님이시고. 이야! 하나가 되는 수가 못해. 문세윤 선배님이 이기시지 않을까. 제 찬스 아닌가요? 바꿔주세요. 원영 양에게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 그렇긴 하죠. 일단은 예측은 우리 문세윤 씨가 이긴다로 됐는데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음료수를 드셔주세요. 햄버거 없고요? 네, 햄버거. 저기요, 햄버거를 왜 짜죠? 서운하네. 자, 첫 번째 마셨고요. 자, 맛이 좀 나나요? 아, 굉장한 맛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아, 예예예. 아, 읽었습니다. 아, 읽었나요? 문세윤 씨는요? 아, 춥네요. 아, 춥다고요. 아, 저 이건 사실. 세 번째 음료수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음료수. 에이, MC 양반 왜 이래.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아, 왜 그러세요? 왜? 아, 몸에 좋은 겁니다. 저랑 똑같은 거 먹는 거예요? 네. 아, 액젓 같아요. 자, 저희는 아직 모릅니다. 자, 네 번째. 네 번째, 빨리빨리. 네. 음료수 가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거면 두 개요. 아, 네. 죄송한데 세 번째 거 이후로 맛이 안 느껴지는데, 지금. 아, 코를 못 열겠어요. 세 번째 거 이후로. 자, 다섯 번째 음료수입니다. 아, 또 그거 아니겠죠, 설마? 네. 문세윤 씨는 가장 헷갈리는 번호는 몇 번과 몇 번입니까? 1번과 2번입니다. 아, 우리 문세윤 씨 1번입니다. 자, 이쯤에서 아이즈원 찬스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뭐 다섯 개 중에 아닌 건 확실히 알겠어요. 아닌 건 이거죠. 자, 그러면 아이즈원 원영 양이 마실 컵을 손가락으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문세윤 씨가 들으면 안 되니까 가장 헷갈리는. 개인적으로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이걸 하고 싶지만. 네. 어, 이걸 하겠습니다. 이게 헷갈려요. 네. 자, 우리 유진 양께서 손가락으로 선택한 콜라를. 아, 그렇죠. 스토롱을 바꾸고요. 자, 이제 원영 양이 찬스로 맛을 보겠습니다. 자, 힌트를 주시죠. 어때요, 2번? 맞아요? 이거 북극곰인 것 같아요. 어? 확실합니다. 자, 일단은 용지 씨 번호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일단은 원영 양이 찬스를 좀 많이 줬어요, 힌트를. 이게 그거 같다, 그거죠. 근데 과연 그게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 그렇죠. 자, 선택은 우리 용지 씨가 하시면 되고요. 자, 원영 양은 안대를 벗어주세요. 네. 자, 우리 원영 양이 일단 확인을 합니다. 일단 표정이 좀 오묘합니다. 네. 자, 과연 원영 양의 찬스가 도움이 됐을지. 자, 이제 최종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북극곰 콜라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자, 문세윤 씨 죽으시면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배가 불러와가지고 좀 잤어요. 자, 두 분은 북극곰 콜라의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지 씨부터 몇 번입니까? 어, 2번입니다. 자, 용지 씨 2번. 자, 문세윤 씨는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2번. 아, 두 분 다 2번이거든요. 자, 북극곰 콜라의 정체는 2번이었습니다. 어? 어? 아, 진짜 맞구나. 아, 용진이가 맞혔다고? 네. 이야, 대단한데. 아니, 제가 방금 2번인다 이랬잖아요. 아, 이거 못 들었어요. 눈을 감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어, 근데 맛이 좀 달랐어요? 아, 진짜? 네. 예, 예, 예. 이거 달라요, 달라. 자, 그러면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3번 둘 다 성공. 정답자는 137명입니다. 진짜? 네. 많이 맞히네. 이야. 알간디생이 안을 수 없어서 대단하고요. 너무 좋ятầu olacak. 마지막에는을 고객님의 신앙에 맞히네 이 말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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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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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멘